안녕하세요. 날씨털치Q의 노유진입니다. 오늘 26일 제법 선선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1기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바로 저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 후면으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던 것입니다. 1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남해상에 이렇게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기압은 하강길이로 구름을 없애고 맑은 날을 보이게 하는데요. 고기압은 주변의 공기를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화한 남서풍이 이렇게 불어들게 됩니다. 날씨는 맑고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서 햇빛은 강하고 그러면 기온은 오르겠죠. 오늘을 시작으로 이렇게 3일 동안 예상 온도를 보시면 노란색과 또 빨간색 부분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8일 일요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28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기압계가 다소 조밀해지겠는데요. 기압계가 조밀해지는 것은 바람길이 조금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강원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 더 강하게 불겠으니 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동안 날씨는 좋겠지만 전 해상에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천문조에 따라서 조석간만의 차가 큰 때입니다. 저지대에는 침수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닷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소치Q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